이게 다 뭐야? 내가 눈알을 위해서 준비했지. 어휴 귀여워라 귀여워. 등 뒤에 뭐야? 어? 뒤? 아 여기 핸드폰 핸드폰. 이게 뭐야? 여기만 해봐라 그래. 너 당장 나가. 내가 위자료까지 왕창 청구할 거야. 그런 줄 알아. 사실 무섭고 두려운데. 무섭지 않아. 이렇게 새내기면서. 이 기술을 했을 때. 성공을 하면. 그게 더. 무서운 거를 내가 깼어. 나를 이겼어. 나 자신을 이겼어. 이런 쾌감도 진짜 나는 것 같아. 면역력이 떨어지면 또 당뇨가 올 수 있다고.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. 그러니까 면역력이 떨어지면. 모든 병들이 줄 수가 있는 건가 봐요. 60대 때로 돌아갈 수 있다면. 돌아가실 거예요? 그때로 돌아가라고 한다면. 안 돌아가고 싶어요. 지금이 훨씬 더.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고 있으니까. 만족해요.